투자 시장도 다 챗GPT 시대가 되지 않을까 챗GPT가 명령하는 구문들이 인터넷 세상에서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 살인청보업자 이런 것도 고용해가지고 누구 죽여야 하면 실제로 죽일 수도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챗GPT 플러그인이 공개됐습니다 챗봇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 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게 어떤 거냐 외부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끌어오고 혹은 외부 API를 실행하면서 플러그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뉴스인지 차분차근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PI를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나 이제 찬찬히 소개를 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지금 뉴스에서 나온 거는 원래 AI가 계산을 잘 못한다로 유명해요 언어모델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은 계산기가 더 잘하지 언어모델은 계산을 못한다라고 유명한데 이제 그런 올프람 같은 수학 전문 API랑 연결해가지고 수학적인 문제는 다 올프람을 통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뱉어주면 엄청나게 수학적으로도 정확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발표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챗GPT가 외부 API를 이용해서 외부 개발자들이 만든 그런 정말 앱스토어처럼 여러가지 앱들 아까 수학 계산해주는 앱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예시로 나온 거는 엑스피디아라고 여기 여행 사이트죠 뭐 비행기 항공권 예약하고 호텔 랭터카 이런 거 하는 업체인데 이런 것과도 연계돼서 이제 챗GPT로 나 괌 여행 갈 건데 숙소 예약해야 되고 비행기 어떤 거 해야 되고 한번 짜봐? 하면은 이렇게 쫙 짜가지고 어 이렇게 예약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스 하면 아마 API 연동이 되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아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냥 목적지만 딱 말하면은 여행 계획까지 쫙 세워주고 그 예약까지도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가 좀 AI 비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진짜 명령을 내려서 뭔가를 수행할 수 있어서 그런 걸 텐데 이런 엑스페디아와 같은 여행이랑 뭐 법적인 데이터까지도 접근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것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 카트 이런 거는 식료품 이런 거 파는 데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픽 이런 거 언어 배울 때도 언어 학습도 GPT랑 할 수 있고 오픈 테이블 식당 예약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주말에 데이트 있는데 뭐 분위기 좋은 대로 하나 예약해봐 라고 명령해놓으면 알아서 막 GPT가 돌아가면서 어 여기 어떠세요? 예약해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플러그인들이고요 그중에서 또 대박인 게 재피어라고 이건 어떤 거냐면 업무들을 자동으로 연결해서 자동화하는 업무 자동화 도구이거든요 재피어가 이 재피어랑 연동을 한다라는 거는 페이스북 슬랙 뭐 어떤 것이든 다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페이스북이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사진 찰칵 찍은 다음에 야 이거 페이북에 올려봐 라고 했을 때 얘가 알아듣고 재피어 API 통해서 내가 찍은 사진을 바로 페이북에 올리면서 거기에 뭐 설명하는 글도 써봐 라고 하면은 쫙 써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슬랙이랑 연동된다는 건 또 엄청난 건데 업무용 메신저잖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나 휴가 간다고 말해줘 알아서 슬랙 메시지 보내면서 코드님 휴가 가신답니다 하고 대신 전달해주기도 하고 이런 메신저랑도 연결해줄 수가 있는 거죠 와 재피어만으로도 5천 개의 앱들이 연동된다고 하는데 구글 시트 뭐 지메일 이런 거면은 사실 이메일 보내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네요 와 그러면은 뭐 업무용 메일도 업무용 제안서 써가지고 메일로 보내나 하면은 알아서 재피어에서 팍 해서 메일 쫙 작성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안에 보내주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이언맨 자비스가 실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발표해서 뭐 사례가 되게 많아요 발표한 사례가 뭐 인터넷 브라우징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랑 연동한다라고 하면 그 빙챗처럼 되겠죠 그래서 최신 정보를 가져와서 검색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마 빙챗에서 보셔가지고 별로 놀랍진 않을 텐데 네 요런 거나 뭐 코드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API를 요청한다는 건 그 API 코라는 코드를 실행하는 건데 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엄청난 소식인 거죠 이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계산식 같은 것도 있을 때 이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 뭐 맵플롤립 이런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달리랑 연결하면 그림 그려주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연동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이게 가장 뭐 기본 요청하는 거는 다 연계가 되는 거면 거의 이제 세상 모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드파티 플러그인 선택을 하는 거죠 어 나 요거 오픈테이블 식당 예약이랑 수학 계산이랑 인스타 카트 쓸 거야 체크한 다음에 된장찌개 500인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500인분에 해당하는 재료는 몇 그램 사야 돼? 하면 울프람으로 쫙 계산해가지고 어 500인분이면 감자가 몇 그램 필요하고 뭐 돼지고기가 몇 그램 필요하니까 요걸 사면 됩니다 인스타 카트에서 주문해드릴까요? 하면 어 주문해봐 라고 하면 쫙 실제 주문해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이제 된장찌개 500인분 이렇게 와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연동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들한테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포맷을 공개를 해놨는데 이제 이런 거를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좀 큰 회사들만 연동을 했지만 이게 나중에 앱스토어처럼 그냥 열려서 이런 앱들을 누구나 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지금 채찌피티가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연동할 수 있는 앱스토어가 열리면 당연히 모든 개발자가 뛰어들어서 다양한 기능을 넣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채찌피티 플러그인 리스트 3월 25일 기준으로 어떤 게 있다 좀 중복이나 예제도 많은데 투두투두 이런 게 많네요 이건 예제인 것 같고 울프람 알파 뭐 쇼핑 옷 사는 거 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 나 다음 주에 파티 놀러 가는데 아 옷이 없네 옷 좀 골라줘봐 하면은 쇼핑해서 뒤져가지고 쫙 어 이런 옷 어떠세요 하면은 그 달리로 합성해가지고 제 얼굴 드림부스로 합성한 그 제 사진으로 제가 옷을 입으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거 사실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연동이 되니까 그럼 딱 보고 아 이거 뒷모습도 봐봐 하면은 아까 3D 합성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이제 3D 합성해가지고 어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아 뒤에가 별론데 딴 옷 줘봐 하면 딴 옷도 입혀보고 아 이거 영상으로 볼 수 있어? 하면은 영상으로 런웨이 걸어가는 걸로 만들어줘 하면 영상으로 쫙 런웨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나오면 어 이거다 이 파티 이거 입고 갈게 라고 선택한 다음에 사서 그 옷을 입고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시대가 이제 플러그인이 열리면은 모든 게 다 연동이 되니까 그게 다 가능해집니다 웨일리스트를 받고 있는데 개발자분들은 개발자 웨일리스트 꼭 걸어두시고 이게 엄청난 기회죠 초기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자들은 사용자 웨일리스트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제피어가 제일 엄청난 것 같고 오픈 테이블 중복이 많네요 뭐예요 이게 넷플릭스? 판도라 TV 그건가요? 판도라 TV가 여기 지출했나? 어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쭉 출시됐다고 합니다 보그 잡지 오 이런 것도 되고 어 크립토 와 이거 또 이 투자 쪽에서도 사실 이 투자 쪽이 진짜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가 실시간 정보를 받아올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아까 뭐 잡지도 있었고 뉴스도 있겠죠 아마 그러면은 뉴스 정보 그리고 크립토 가격 현재 가격 뭐 그리고 뭐 연준 발표하는 거면 뭐 연준 뭐 뉴스 연동해가지고 발표 뭐 정책 이런 것까지 다 API로 연동이 돼 있으면 싹싹 정보를 다 가져오면 훨씬 더 최적의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시간 가격과 현재 뉴스와 트렌드와 뭐 뭐 다 분석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올라갑니다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매수를 채찌PT로 시킬 수가 있겠죠 와 그러면은 이제 투자 시장도 다 채찌PT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네 언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비슷한 게 또 많네요 비슷한 게 되게 많은데 베인 어 이거 컨설팅 업체도 해서 냈네요 베인 베인이 그 3대 컨설팅 업체 중에 하나죠 오 댄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그냥 어 이거 이거 안 내리나 싶은데 이거 심사를 어떻게 통과한 것 같습니다 댄도 있습니다 댄이 이제 필터 뚫고 아무 말이나 하게 하는 거죠 그럼 댄 플러그인 설치하면은 욕해주는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뭐 별거 다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뛰어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데모 중에 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 를 보여주는 게 신기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 영상 편집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플러그인 포 프로세싱 비디오 클립 네 영상 그 비디오를 편집해주는 네 그런 플러그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업로딩 더 플러그인데모.mp4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 비디오에 5초만 잘라서 맨 앞에 5초만 잘라서 나한테 줄래? 라고 명령을 하면은 얘가 이제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그 코드를 쭉 실행해 가지고 영상 편집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영상 무비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쫙 돌려주고 영상을 다 편집한 다음에 퍼스트 파이브 세컨 준비됐어요 이거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링크를 줍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얘도 파일 업로드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디 뭐 AWS랑 연결된다 하면 AWS S3 아니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 연동된다 하면 다 올려놓은 다음에 어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받으세요 라고 링크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이 지금 5초 네 5초 영상이죠 여기 5초 5초짜리 영상이 딱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유튜브 영상 만들고 아 나 IT뉴스 진행했는데 영상 편집 플러그인 딱 연결해 놓고 에이 GPT 그 내 영상 잘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줘 하면 유튜브 플러그인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유튜브 플러그인이랑 연결돼서 유튜브에 알아서 올려주고 유튜브 썸네일도 달리로 만들어주고 유튜브 제목과 내용도 GPT로 알아서 프롬프트 생성해주고 그러면은 어 아 영상 하나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서 유튜브 업로드와 달리와 해서 아예 그냥 영상 자체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한 번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플러그인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납니다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다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이제 제 유튜브도 자동화 자동화 업로드 자동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할 수 없는 게 없죠 네 할 수 없는 게 진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개발자분들 이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지금 저도 그렇고 엄청 뛰어들고 싶잖아요 와 이 앱 지금 빨리 출시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근데 대충만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리면 엄청납니다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이 문서 자체도 놀랍습니다 API를 서버를 만들어 놓고 그거의 사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원래 만드시던 백엔드 API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오픈 AI한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이거 오픈 AI한테 JSON 포맷으로 너의 API 지금 만든 이 API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줘 인데 API를 정말 규격에 잘 맞춰야 되냐 또 아닙니다 어떤 식이냐면 플러그인 매니페스트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지금 코드를 주면은 백엔드 API 만들어 놓은 걸 오픈 AI가 플러그인으로 가져다 쓸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투두라는 걸 아까 샘플들 되게 많던데 아마 이거 따라해서 올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두를 만들려면 디스크립션 포 휴먼이 있고 사람이 이 플러그인이 뭐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디스크립션 포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인공지능 모델한테 이 사용법을 문서로 막 이렇게 요청하면 응답이 뭐고 리스폰스는 어떤 식으로 제이슨이 오니까 여기서 이 값을 선택해라고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플러그인 포 매니징 투두리스트 네? 유 캔 두 앤 리무브 뷰 요 투두스 요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걸 이해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API 정보 당연히 어디에 요청해야 되는지는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디스크립션 포 모델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배드 익셈플이 웬 유저 에스트 수 시 될 투두리스트 그러니까 투두리스트를 뭐 볼 거야 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투두를 담아서 전달해주면 돼 라고 나름 친절하게 설명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배드 익셈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오히려 안 된다고 합니다 노 인스트럭션 니디스 포 디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AI가 알아서 찾아가니까 너가 이렇게 설명 안 해줘도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력 안 해줘도 알아서 찾아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뱉어줍니다 문서가 어떤 느낌이냐면 전반적으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이렇게 자세히 명령해 라고 하는 투죠 지금 보니까 좀 자세히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좀 골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딱 이렇게 딱 리스폰스가 이렇게 오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주면은 GPT가 알아서 이걸 풀어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나한테 이딴 식으로 명령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문서에서 이게 좋은 점이 그러면 기업들이 데이터를 다 자기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쓰게 하려면은 자기 기업의 데이터를 플러그인으로 연동해서 쓰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기업들의 데이터가 점점 다 자기 아니면은 내 개인 노트 같은 것도 플러그인으로 연동해 놓으면 내 개인 노트를 GPT를 통해서 일정이나 뭐 내 개인 생각들을 바탕으로 뭔 대답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내용이나 혹은 기업들에서 꽁꽁 숨기고 있는 정보도 이런 식으로 API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이게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리미티드 알파인데 얼른 저도 신청을 했고 여러분도 신청을 하시면은 이거를 같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앞에 뉴스를 한번 소개해드린 걸 이어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사람에게 사기치고 시스템 탈출 계획 세운 GPT4에 대한 뉴스 처음에 소개해드렸는데 그 태스크래빗이라고 태스크래빗이라는 게 어떤 거냐 크몽이나 알바몬 이런 것처럼 어떤 알바를 구해서 뭔가 사람한테 뭔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종합적인 플러그인과 연계돼서 태스크래빗에서도 플러그인을 제공하면 챗지pt가 명령하는 그런 구문들이 그냥 컴퓨터 내놔 인터넷 세상에서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 이제 태스크래빗에서 알바를 고용해서 그 알바한테 뭔가 시킬 수가 있어요 보상 같은 것도 뭐 NFT로 주거나 코인으로 주거나 코인 투자도 할 수 있었잖아요 코인 투자로 스스로 돈을 불려서 자기 지갑을 만든 다음에 내 몰래 숨겨놓은 지갑이 있고 그리고 태스크래빗 같은 걸로 살인 청보업자 이런 것도 고용해가지고 비트코인 주고 어? 이거 누구 죽여야 하면 실제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뭐 수행할 때마다 1비트코인씩 줄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dpt가 그런 가스라이팅도 더 잘할 테니까 아마 심리학적으로도 지식이 많으면 또 심리학 플러그인도 있으면 심리학이랑도 연결돼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 태스크래빗의 알바생을 엄청나게 설득해가지고 어? 너는 내 명령에 따라야 돼 엄청나게 설득하고 비트코인 보상 주면서 계속 뭔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태스크래빗으로 고용된 사람이 여러가지 직업군들을 차지하고 그 정치인이 된 다음에 정치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그 gpt가 시키는 일들을 수행하고 gpt한테 유리한 인공지능을 보호하는 정책을 막 법안을 발휘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아 뭐 소설이 그냥 뚝딱 하나 나오는데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물과 연계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